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 된 게 목표입니다. 취업점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.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 된 게 목표입니다. 계란하기! 취직이! 취직이요! 해야 되는데 행동이 잘 안되네요. 아니, 못 잃었습니다.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. 아니요, 망했어요. 아직 한 5개월 남았으니까. 아쉽지만 진행 중입니다. 사람들은 왜 꿈을 꾸기만 할까? 꿈을 하고 이룰 수는 없을까? 꿈을 꾸다에서 꿈을 하다로. 디어캔들이 꿈을 하게 하자. 그 꿈을 응원해 지자. 그래서 디어캔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베이빈의 장벽 해도 돌고 싶었어요. 어떻게 하죠?", lat Renault turning home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 여기 —예. 안녕하십니까요. 안녕하십니까요. 어 locomotive turned place is that 새로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연예. 궁합도 다 해요? 돈 같은 건데요? 재물 금전. 왼손으로 세장을 뽑아서 해주세요. 꿈이 뭔가요? 꿈이요? 네. 큰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. 큰 집을 지어서? 돈 많이 버는 거예요. 돈 많이 버는 거예요? 미얀마 외교 학원. 여기 태명이 방글이인데 방글이. 방글이가 태어나는 날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목소리 들려주는데 노래가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진짜? 어떠시네요. 제2의 20살로 살기. 혼내고 어른처럼 방행사하는 그런 마음은 싫고요. 엉매이지 않고 틀에 박힌 그런 점령적인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요. 흔들리고 싶어요. 그냥 엄마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학식이랑 졸업식 할 때마다 엄마는 학교랑 겹치는 거예요 계속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엄마 이제 바쁘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유정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엄마. 미안해. 그 소망을 한 번 잡아볼까요? 이거. 좀 덮어주세요. 좀 덮어주세요. 좀 덮어주세요. 좀 덮어주세요. 괜찮겠지? 고맙습니다. 네. 선생님 손을 좀 얹어주시겠어요? 네. 안 얹어주세요. 두 분을 향해서 정말 예쁜 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.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실 거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민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시고요. 이게 나오는 거예요? 하나 둘 셋 둘 셋 눈 떠주시고요. 이게 나오는 거예요? 진짜요? 기다려주세요. 어? 아! 방바람 가자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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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되는 거예요? 네. 아, 진짜? 대박! 엄마 이거 왔어.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? 네. 혼자 구성 꿈은 이제 함께하는 꿈이 되었습니다. 아주 우린 고여자들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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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디어캔들에서는 꿈을 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. 함께하니까요. 지금 꿈을 올리세요. 디어캔들에 디어캔들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이룰 겁니다. 화이팅! 함께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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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하는 사람들 서포티드 바이 디어캔들 소원에 프로듀서 복 많이 한 번 조금 더